안녕하세요 동양입니다 잘 지냈나요?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추워진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춥네요 이제 겨울이 진짜 왔네 활동이 끝나고 사인회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조그마한 스케줄을 하나 마치고 오늘 아침 6시 45분 쭉 일어나서 조그마한 스케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잠깐 취침을 한 다음에 살짝 한 30분?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지금 막 운동을 끝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활동 어땠나요? D&E 카운트다운 어땠어요? 10년 전 D&E 카운트다운 어땠나요? 아우 추워 엉떡 오빠, Can you say... 마을코 이거 손 흔들기 뭐야? 아 이렇게 진짜 이번에 앨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나요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죠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의 영상은 2주일 후 2주일 후 2주일 후 2주일 후 2주일 후 2주일 후 3주일 후 여러분, 이 영상은 나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어.. 어.. 이씨.. 이씨.. 기다려? 기다려? 고마워. 기다려? 항상... 여러분들은 항상 기다리고 싶어요. 항상 기다려주셔서 항상 사랑하고 싶어요. 사랑할게요. 음.. 흠.. 이 영상으로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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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솔로 여러분이 선을라이즈 백만? 밀렐라? 밀렐라? 그래서 after San Juan's video no sound? you guys cannot hear my voice can you hear my voice? I really want to make you smile from my video and music and content I really want to make smile and I really want to hear ching chan and 잘했어 I'm going home OK Yeah Zero We got to YM Zero 네 Hello, I'm Don Juan. I'm glad you guys I'm happy I hope my new video I'm for you I made I made and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love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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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, 우리는 꼭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신촌籍 계속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S.J.D.N.E. 동海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항상 함께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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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좋은 하루에 도움을 받았을 때, 더 많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. 안 돼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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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cious 이제 안 dump 건강 disi 여러분 そ 낮에는 내일 어디중 일 화나 uce 조심 정말 감사합니다 한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여러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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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바이!